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코언니의 영어에요. 오늘의 레슨을 시작할 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가족이 많아요. 초코언니에게도 누가, 선생님, 초코언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아마 초코언니도 가족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레슨 1의 주제는 family, 가족에 대한 단어들을 한번 학습해 보고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단어들을, 발음을 유의해서 한번 학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유의해야 할 발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ther 발음인데요. 일단 th가 나오면 얘들아, th 해야 돼. 혓바닥과 밀당을 하는 법을 이제 초코언니랑 맨날맨날 연습할 거야.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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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그리고 r이 끝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혓바닥이라고 생각해봐야 하더라. r, 혓바닥을, 혓바닥의 끝을 목구멍까지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ther, ther. 자, 이 발음을 학습했다면 바로 1번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극톤이 되어서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아버지는 영어로 볼까요? 바로 father, father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ther 발음 나왔죠. father. 그럼 초코언니, 누가 요즘 아버지라고 그러나요? 나 아빠라고 불러요. 라고 하고 싶은 친구들 있죠? 아빠는 영어로 dad입니다. 근데 dad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왠지 알아요? dad 이러면 형용사로 죽은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완성이 돼요. 그렇게 무서운 단어 말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우리 dad 발음 똑바로 해줄게요. dad 할 때 옆으로 입을 찢고요. 안에 무슨 공 하늘을 팍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dad, dad, okay? dad, 혓바닥이 아래서 위로 핑퐁한다고 생각하면서 dad, okay? 자 그러면은 아빠, 아버지의 짝꿍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머니와 엄마겠지요. 자 어머니는 뭘까요? 어머니는 영어로 mother, mother, mother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는 엄마라고 불러요. 하는 친구들에게는 바로 mommy 되겠지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는 명칭이 또 있지요. 자 바로 daddy, mommy가 되겠습니다. 나는 father, dad, mother, mom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daddy, mommy 귀엽게 애교스럽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엄마, 아빠를 낳아주신 분들이 누구지요? 맞아요.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지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 단어들 앞에 공통적으로 붙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grand라는 단어예요. grand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위대한 또는 무슨 위엄 있는 이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데 사람 앞에 붙으면 위엄 있는 이란 뜻이 되어요. 자 그러면은 위험이 아니라요. 위엄 있는 약간 좀 이렇게 집안의 가장으로써 위엄이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 그래서 grand를 써줘서 그 다음에 아빠, 엄마가 붙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단어가 완성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할아버지, 자 grand가 붙고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뭐였죠? father였죠. 자 그래서 합쳐볼게요. grandfather, grandfather. 자 그러면은 할머니는 뭐가 될까요? 눈치 한번 해볼게요. 눈치를 써줘. grandmother가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요. 오빠, 남동생, 형아. 우리 한국말로는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어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바로 brother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오빠 없어요. 나는 언니 있어요. 초코언니처럼. 자 언니는 영어로 언니, 누나, 여동생은 영어로 바로 sister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단어들과 발음들을 유의해 봤는데 어때요? 혓바닥 핑퐁핑퐁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버터를 하나 먹은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 또 다음 클립에서 보겠습니다. See you alligator. Goodbye.